200km의 손이 표적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인물을 받고 훈련이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검열사격훈련이 14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국방과학원의 지도간부들이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훈련을 지도했다. 검열사격훈련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전투원들의 전투준비태세를 검열하고 화력인 무수행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14일 오전 총참모부로부터 불의의 화력인물을 접수하고 신속히 지적된 발사지점으로 기동하여 두 발의 전술유도탄으로 조선동해상의 설정목표를 명중타격했다고 15일 밝혔다. 강평에서는 훈련에서 신속한 기동성과 명중성을 보장한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전투동원 태세가 높이 평가되었으며 전국적인 철도기동미사일은 용체계를 바로세우고 우리식의 철도기동미사일전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방도정문제들이 토해했다고 발표했다. 강평에서는 훈련에서 연주한 공간을을 통해 지역으로 당시의 철도기동미사일을 통해 장애연을 통해 장애연을 통해 장애연으로 풍경할 수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